요한 게시록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요한 게시록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서술입니다 우리들의 결혼에서도 결혼 상대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데서 시작하죠 그 사람이 나를 맡길 만한 사람인가 나와 함께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 면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에 기초한 우리들의 생애를 예수님과의 결혼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한 남자의 청년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먼저 장이 될 어른을 찾아갑니다 그 청년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허락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포도주 한 잔을 내어놓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 결혼을 허락한 것으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한 잔씩 따라 주었습니다 6월절 만찬은 대대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포도주 한 잔씩 따라 주는 것은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6월절 만찬에서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라 하셔서 마셨습니다 우리들도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받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하겠다는 그러한 서약입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은 신랑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그 기간이 대략 1년인데 이를 정혼기간이라고 말합니다 1년 후에 다시 와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 여자와 함께 고향집에 마련해둔 그 신혼집으로 가서 결혼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별설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6월절 만찬때 하신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포도주를 받아 마셨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자 이해를 한 것입니다 아 우리들이 예수님의 나의 배우자가 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별설교가 수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아주 특별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마테마가 누가 보금에는 이 고별설교 내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인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갔다가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신부인 우리를 대리로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더러 그 처소로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정혼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 생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참고 기다리면 신랑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다지 봉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정혼기간이며 신부인 우리를 대리로 오시는 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눈에 보이던 이 땅이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어마무시해도 그저 정혼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일생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정혼기간 동안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을 도와서 열심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복장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냥 어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서 일합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신분입니다 신분 온 동네에서 자기가 정혼기간을 살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인정했죠 제일 먼저는 나는 XX의 신부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처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건들지 않습니다 쟤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야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신부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가지고 딴 남자한테 딴 것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 딴 남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할 신인데 뭐 부처님한테 나는 왼눈 하나 깜짝 안 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할은 번영의 신입니다 눈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지 그 상대방의 신분과 재산 미모 이러한 것들이 탐나서 결혼하는 것은 올바른 결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잘 섬겨서 현세적인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세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야 위선자야 그러므로 그렇게 일축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담하고 초연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이미 허락하신 복들을 그저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또한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거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더러 당신의 신부여 배우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와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된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와를 알리라 호세야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무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냥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과 내가 그분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 또한 알파와 오메가를 향유하게 됩니다 의와 공변됨으로 우리 인간처럼 변덕 뭐 불이거나 불공평 폭력 그런 거 쓰지 아니하고 의와 공변 은총과 국률 진실함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가들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라스에는 아주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혼하다는 뜻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가늠하여 죽게 된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순수한 처녀로 인정하여 전혀 새로운 결혼을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알았으 알았어요? 우리들이 저지른 죄들의 용서뿐만 아니라 신분의 회복 여러분 좀 대단한 사람하고 결혼해도 있잖아요 성공했다고 그러죠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혼이에요 이사여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그 이름은 망군의 여하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이사여서 54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프로포즈를 거절하신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요하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 앞서서 예수님의 게시를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 요하는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요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설교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요하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그래서는 그러므로 당연히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신랑 되시는 되는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기를 유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의 환란과 그분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동참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한가한 얘기 뭐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한미무역전쟁 새끼 밥이 있으면 됩니다 쌀통 열어보면 쌀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참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함께하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설하시고 아당과 이브에게 생면나무 실가를 허락하신 이유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주에서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이라고 짝사랑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그 사람 주소래도 알면 만세를 부릅니다 저놈이 미쳤나? 친구가 옆에서 그게 뭐 중요하 그러나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 설이라고 그러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신도들을 반석 삼아서 신이 우뚝 씁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뭐 잘해서 영원히 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심으로 가장 사랑하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예요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요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를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신 이유도 가장 사랑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예요 가장 슬픈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거나 가장 기쁜 게 뭐예요? 내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하사남이 되셔야 되고 하사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과 끝은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저 입에 혀처럼 노는 이유가 그 남자의 신분과 재산이 탐나서라고 하면 첩신앙이에요 첩신앙 사도요원은 예수님의 개시의 말씀을 들을 때와 들을 때의 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이 문에게 위치한 작은 돌섬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요 거기에는 광산이 있는데 모두 다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돌을 깨야 되고 거기에서 광산을 깨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죄 때문이에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일 날인가 보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는 요한 게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일시에 다 그에게 영화처럼 쫙 된 것인가 그럴 때 막 적은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반 데이소비츠의 하루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죠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혀요 20세기 초에 거기에도 종이와 연필이 없었어요 그 흔한 종이와 연필 그래서 그는 머릿속으로 자기의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 자세한 내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기록돼요 하루에 여러 문장을 만들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 전에 했던 것 일주일 동안 한 것을 일주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그 다음에 한 달 됐으면 한 달 동안 자기가 머릿속으로 쓴 것을 다 외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든 노동과 열악한 환경을 능히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출소되었을 때 단숨에 써버렸어요 단숨에 수용소 군도 이반 데이소비츠의 하루로 이런 책들을 그리고 노벨 문학 그러니까 요한 게시록 21장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갖다가 그 적는 것은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못 써요 그때는 종이도 비쌌고 필기구도 없었어요 그러면 믿을 만한 기록이냐 얼마든지 믿어요 그까지 이 정도 분량으로는 스베덴볼이라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아이장 뉴턴 스베덴볼이 3대 천재예요 스베덴볼이 잘 모르시죠? 18세기 초협인가 사람인데 그때 뇌 연구를 했는데 21세기에 그게 진실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런데 53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게시를 2년 동안 받기 시작해요 그걸 갖다가 쓴 것이 천상일기고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모든 기록 르네상스적인 레오나르도 다빈츠 같은 사람인데 일체 모든 연구 중단하고 거기에 집중해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환상과 게시를 받은 즉시 요한 게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훗날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후 네르바 황제에 의해서 사면을 받고 AD 96년에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요한 게시록을 쓰게 돼요 여러분 받은 즉시 쓰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 다음 깊은 묵상 후에 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현장 보도와 심층 보도 심층 보도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요한 게시록은 심층 보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읽는 사람들도 깊은 사색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이 같은 과정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계스럽기까지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상징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말은 요한 게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 자주 강조할 건데 요한 게시록의 내용이 이단들이나 신학적 배경이 없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노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백발이 성성하다는 얘기입니다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그 도사 있죠 거기서 끝나면 말이 아니에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주성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더 놀라운 것은 그 입에서 좌우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나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모습이라면 기겁하겠죠 또 입으신 복장은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습니다 무슨 저기 미스코리아도 아니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기괴한 장면마다 이것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드릴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늘 안식일에 모여서 어떤 구절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과 복장에는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가득 담고 있어요 왜 그런 이미지로 그려졌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그래서 교주들 한번 다 드려보세요 지가 인자래요 왜요? 저도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아니에요 제가 무슨 강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소개되었어요 이때부터 인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메시아적 인물을 묘사할 때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도 매우 익숙한 단어예요 머리에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라는 구절도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인용된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자는 불꽃이며 그 밖에는 불붙는 불이더라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바벨론 호로 기간 중에 붙잡혀서 거기에 황제의 눈에 띄어서 그 안에서 출세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뭐예요? 그런 화려한 어떤 혜택 그런 거에 눈이 팔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속으로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다니엘이에요 묵시문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알겠죠? 힘드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것은 환상으로 본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그리는 데 사용하였어요 왜요? 정통 유대인들은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 버렸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받은 게시는 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성부와 성자는 같은 위치다라고 하는 것 또 흰색은 성결과 최고의 권위와 거룩과 영혼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얀 새마포 옷이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옷을 성결, 권위, 거룩, 영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거기에 걸맞은 것인가를 시와 때를 쫓아서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모술수, 협잡, 사기, 그다음에 모함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도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면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떠벌리고 그럴래요 안 그럴래요 서른 두 분 감사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 대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는 것도 대제사장들이 입는 애벗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서 계신 것도 성전 지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중재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이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성전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이 지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의 활동은 인간의 존재와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회장이 쫙 찢어져 버려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나와 하나님은 직통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는데 이 이미지 역시 2사에서 11장 4절과 49장 2절의 내용을 변형시킨 거예요 모두 다 초대교인들에게 익숙한 장면들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주로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표현도 에스겔서 43장 2절과 다니엘서 10장 6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다는 것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 오신다더니 그건 뭐냐 그러면 그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지 사람이 준비를 해요 판사 복장을 하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하죠, 그렇죠? 등산복장을 하고 나타나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거라 그러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2장에서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다음 주일부터 계속되겠죠 더욱 구체적인 준비 사항들인데 가장 먼저 모든 준비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게 마음 준비죠 그 마음 준비하라는 말씀이 제 일성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마 그런데 이단들과 시시한 목회자들은 이 말씀부터 뒤집어 놓고 두려움을 조장하잖아요 두려워하실래요? 안 할래요?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과 달리 행하는 이유가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너 끝났어 아무리 끝이라고 내가 자타가 끝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활을 구체적인 일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여전히 모함하고 여전히 공격하고 지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은 지가 끝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목사로서 피곤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래서 책은 도끼다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잘라내고 새로운 생각을 그래서 가장 날카로운 도끼가 바로 성경이에요 골수 그렇죠? 혼과 영과 골수까지도 쪼개내버리는 거예요 사도회원은 내게 보인 것들을 기억하여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 준비시키라는 명령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요 일곱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키라고 보낼 수 있는 천군 천사가 언제 어디서든지 있어요 당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일곱 교회의 초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하나가 딱 밝히면 확 어둠이 불러나요 어둠이 아무리 자기를 강화해도 그 촛불 하나를 끌 수가 없어요 촛불면 날아간다고 아니요 그거 말고 어둠 자체의 힘으로 그 촛불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서 내가 빛이 되어서 주변을 밝힐 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서 주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볼 거 다 하나도 없고 사악하기조차 한 우리들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사랑 애걸 하시면서 남편이라고 밝히시는 성삼의 하나님 그 애절한 마음을 오늘 읽습니다 이제 부끄럽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겠습니다 내 발걸음 천국의 혼인잔치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